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번째도 기술, 두 번째도 기술,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ASML과 반도체 연구소에서 차세대, 차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, 자동차 전장 분야를 거론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. 지난 7일 출국한 이 부회장은 11박 12일간 헝가리와 독일, 네덜란드와 벨기에, 프랑스 등을 방문하고 유럽 출장 일정을 소화하며 현지 사업을 점검했고, 반도체, 장비 업체 등 전략적 파트너들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